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자 입니다 8월 17일 1교시 시작하게요 벌써 이제 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와 가지고 또 열심히 또 출근한다고 준비 중인 우리 구독자 분들이 꽤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급여 생활자 분들이 꽤 많은 걸 알고 있고 또 맡은 바 또 그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하시는 일 열심히 하셔야 되요 또 어 노동을 또 안할 수가 없잖아요 노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또 필요한 그 돈을 벌 수 있고 또 시드머니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건승을 기원하면서 1교시 들어가 있는데 어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이 한 7조 동자를 다 7조 7조 만큼 던졌고 삼성 하이닉스를 빼고는 한 6천억 정도 샀다고 하더라구요 6천억 다른 쪽으로 그 증권가 에서는 이제 빠질 만큼 빠진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돌고 있더라구요 아 그래서 그 관련된 뭐 기사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외국인 그 투자자들이 이제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순매도죠 순매도 순매도를 기록했고 아 순매도는 이제 코스피 투톱이죠 투톱 삼성과 에스키 하이닉스에 집중이 된 거예요 이들 종목을 제외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지난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나요 나타났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증권가에 보면은 9일부터 13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한 7조 450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에 이제 둘째 주 6조 3585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예요 그 당시에는 6조인데 지금 7조니까 하여튼 사상 최대 규모로 이제 매도를 한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7월 이후에 이제 순매도와 순매도를 이제 오갔는데 7월 첫째 주는 그 지난달 5일부터 9일까지 한 1조 9,556억원 거의 2조 가까이 순매도를 해요 그 둘째 주는 한 364억원 순매도하고 셋째 주는 한 9,581억원 순매도하고 넷째 주도 1조 한 7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8월 첫째 주 1조 5,538억원을 순매도를 해요 하지만 둘째 주가 들어서 가지고 갑자기 얘들이 이제 바뀌었어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매도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이제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 버립니다 이제 외국인의 그 거센 그 매도 공세에 코스피도 지난주 3,270선에서 3,170선까지 한 100포인트 가량 빠졌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코스피, 시총 1등, 2등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집중 포화 사격을 한 거죠 일단은 지난주에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한 5조 5,739억을 팔어요 5조 5,739억을 팔고 SK하이닉스는 2조 177억 정도를 해가지고 총 얼마냐 7조 5,916억을 승매도를 합니다 많이 더 매도 했어요 아 참 징그럽다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서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지속적으로 팔아 왔는데 올해 들어서 누적으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삼성전자가 한 18조 한 2,415억 18조 많이 팔았어요 SK는 한 3조 2,300 정도를 이제 순매도를 한 거죠 올해 들어서 누적으로 할 때 그래서 올해 누적 순매도 가운데 삼성전자가 30.5% SK하이닉스는 62.5%가 지난 한 주 치였을 것이다 뭐 그 정도로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한 주 만에 그냥 순매도 규모에서 30%를 팔았으니까 SK는 한 두 배네요 62%니까 엄청나게 폭탄 투하한 거예요 뭐 얘들 막 집중으로 개미 잡으려고 막 발악을 한 거죠 최근에 이제 각종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에서 4분기 반도체 가격 하락을 예측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반도체 가격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현물 가격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뭐 그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이 되잖아요 또 여기다 원달러 환율을 상승하고 있죠 하여튼 이런 약간의 악재들이 이제 겹치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더 큰 매물 압력을 받는 것으로 현재 이제 분석이 되는 겁니다 또 그게 투매에 가까운 또 외국인의 외도세 투매 그냥 막 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삼성과 하이닉스는 지난 한 주간에 벌써 삼성이 한 8.7% 빠졌잖아요 하이닉스는 13.9% 한 14%가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냐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은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5,466억 정도를 순매수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466억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이 LG화학 3,967억원 정도 돼요 그리고 삼성SDI 2,610억원 카카오게임즈 1,265억원 네이버 1,158억원 셀트리온이 한 969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는 시장이 아닌 반도체 업종만 팔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반도체만 막 한눈만 팼어 한눈만 주기록 파는 거야 한눈만 팽다 이게 참 뭔가에 웃겨요 한눈만 패는 거야 반도체만 막 패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전망에서 시작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도체 주식 매도 이로 인해서 원화 약세가 또 시장의 공포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형국이었다 뭐 그렇게 분석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을 비롯해 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점차 잦아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이미 빠질만큼 빠졌다 그렇게 보고 있고 향후 이제 주가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현재 예상한다 그래서 저가 매수 전략을 추천하는 목소리들도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장 상황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또는 이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지금 금융위기 이후 최악 제가 봐도 그런 거 같아요 팬데믹이 금융위기 최악이다 여러분들 최악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잘 판단해 봐요 그래서 현재가 이제 미래에 최악의 상황을 반영했다면 전략적 대응 측면에서는 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증권사 전문가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슈팅 이후에는 적정 가치 수준으로 회귀하는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언급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단기 슈팅 이후에 이렇듯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막 폭발적인 매도가 이제 이어나오면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습성 그러다 보니까 향후 이제 주가도 어느 정도 좀 약간 안정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과도하게 이제 떨어지는 것도 문제고 과도하게 오르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항상 모든 주가를 그래야 저거 이제 1월 달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올라가니까 막 정신없이 내려왔죠 또 갑자기 또 떨어지면은 이렇게 또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이제 뭐 너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거기 연연하지 말고 급하게 오른건 조심하고 또 급하게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울 건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좋은 주식들은 싸게 사야한다 싸게 아무리 삼성자가 좋아도 비싸게 사면 재미없어요 비싸게 사면 의미없다 싸게 사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접근하는 습관을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 2교시 때 뵈요 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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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뵈요 감사합니다.